철도사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평시에 성각을 수리하거나 병사들 관리하는 일을 무난하게 처리하는 크게 흠결이 없는 그저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나 전시에는 그것이 흠결이 된다 외구들이 쳐들어왔다 지금 바른 무사들과 고울의 병사들을 모아 달량성으로 향하라 구밀으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도 있다 지금 이 동원들 안에 있는 스무 명이라도 달려가는 게 장래의 큰 불을 막을 수 있다 열한 척의 외선이면 만화의 오백 명 미만 성의 의자는 수십의 머릿수로도 약간의 견제를 할 수 있는 규모다 주눅 끌지 마라 조금만 더 버티면 원군이 올 것이다 아군이 움직이자 기다렸다는 듯 50척 이상의 외선이 더 몰려왔고 지금은 줄여잡아도 5천명 이상의 외구가 성을 포위하고 공성을 준비 중이다 유사시에 가까운 우리의 병사들이 모여 같이 방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함정을 판 것이다 응? 역시 총통 소리 아니야? 에잇? 매놈들이? 이건 잡수로 꺼지러 온 해적팩 안이다 이건 군대다 거기다 저 총통 어디서 갖췄단 말인가 빨리 와 빨리 왼쪽이다 왼쪽 아니야 외구와 싸움이 되지 않겠구만 백길을 걸어라 백길을 걸어 1555년 음묘 외변이 조선군국 이래 최대 규모의 외구 침략이란 건 알겠는데 준비까지 저렇게 철저했었나 이 정도면 해적이 아니라 거의 군대 수준 아니야? 이쯤 되면 외구가 아니라 외군이지 웬만한 나라 전국은 수준이지 당시 외구가 체계가 잡힌 조직이라는 건 기록에도 잘 나와 있어 외적들이 영암의 향교를 차지하고 있을 적에 적장이 성전의 위판을 모시는 교위에 앉아 명령을 내리고 누룬 빛깔에 귀를 든 선봉인자가 그 길을 낮추었다 높였다 하여 마치 우리 군사를 부르는 것처럼 하였으며 또 칼과 창을 휘두르고 박수치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천지를 진덕했습니다 깃발 움직임에 따라 부대가 움직인다고? 그 말은 이 명령 체계가 갖춰 있고 그 체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소리잖아 정말 뭐 정규군 수준인데 그거 말고도 또 이 외구들이 총통은 어디서 구해온 거야? 뭐 다른 무기랑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총통이 맞아 실제로 을묘외변 당시 외구가 총통을 쓴 기록이 있어 이번에는 호각을 불고 포를 쏘며 병사를 포기하였는데 달량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외구가 쓴 총통이라는 게 이게 설마 뭐 조총은 아니겠지? 탄해가시마에 일본 최초의 조총이 넘어간 게 1543년이니까 을묘외변보다 12년 전이잖아? 시기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나? 을묘외변이 있었던 1555년에 일본 본토에선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임에 앞붙은 가와나카지마 전투가 있었지 이 전투에서 300정의 조총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그런 시절의 다이묘도 아니고 대마도 출신 외구들이 조총을 들고 다녔다고 보기에는 이게 좀 어렵지? 그러면 뭐 외구들은 무슨 화포를 쓴 거야? 만든 건가? 아니면 뭐 노액화기? 외구들이 의도적으로 조선 화포를 노린 적이 있긴 해 에? 진짜? 전라도 관찰사 이국중, 절도사 이수키가 지게 하기를 순천 돌산도에 외선 두 척이 있어 본국의 어선과 서로 싸워 병기, 잔무를 빼앗아갔습니다 총통, 화약, 병기를 많이 약탈당하였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문하여 R&D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때 뭐 혹시 기술 유출이 된 거 아니야? 총통이나 화살 같은 걸 가져갔다는 건데 딱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라니? 가져가면 뭐해 정작 총통과 화약 만드는 법을 모르는데 당시 조선은 화약을 만드는 약장들을 환양에 거주시키면서 필요할 때만 병방으로 파견 보냈고 외지에서는 화약 조제도 금지시켰어요 어쩌다 부정 유출된 화기도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 냈으니 핵심 기술 유출을 막아 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이 외구들은 총통을 도대체 어디서 구현 거야? 명나라? 명나라? 복권 사람이 외누와 내통하여 이미 병기를 주고 또 화포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다 불리한 일입니다 이게 뭐 중국이 기술 유출을 했고 그 결과물의 의묘 외변 때 외구들이 들고 나온 화포일 수도 있겠네 개연성이 높지 아무튼 총통의 출처가 어디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외구들이 총통을 보유했다는 결과 그 자체야 이건 심각한 위기였어 조선이 북쪽의 여진족과 남쪽의 외구를 상대로 우위를 잡을 수 있었던 건 화약 무기의 존재 덕분이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외구에게 화약 무기가 넘어갔으니 그간의 군사적 우위도 위협받게 되는 거지 이런 위기감 속에서 조선은 총통의 성능 개량 작업에 돌입해 아 이게 뭐 중종 이후에 조선이 대대적으로 화포 개량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만 여기서 재밌는 게 당시 조선의 화기는 세종 이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거였는데 중종 이후에는 주변 나라들의 화포, 화약 기술을 입수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야 한마디로 외부 수여를 받았다고 할까 일단 명나라부터 이야기해보자고 명나라가 공식적으로 기술을 이전해주진 않았어 그러니까 황당선 그러니까 조선 연안에서 밀부역을 하는 배인데 이게 조선 연안에 들이닥쳐 약탈도 하고 여하튼 조선 조종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였지 하지만 이걸 타고 다니는 명나라 해적들이나 난파선에 탄 화약 기술자를 잡아다 신문하면서 기술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거지 어떤 요소를 배웠다는 거야 감도 안 잡히는데 이게 뭐 방아쇠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황당선을 통해 접하게 된 명나라 확인은 이게 좀 다른 거야 화살이 아니라 철안을 넣고 여러 발씩 쐈거든 아 진짜? 또 총통을 만들 줄 아는 자가 있어 통사가 역시 그 대강을 전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시가 아닌 철안인 만큼 회사의 장인들로 아역어 전습하게 하소서 아 철안! 이게 뭐 말 그대로 새것들이잖아 그렇지 드디어 조선도 총통에 철안을 쓰기 시작한 거지 명나라 화포들의 특징이 화살보다 훨씬 작은 철안을 많이 장전하는 거였어 조준이 어려운 핸드 캐논의 한계를 샷건의 산탄처럼 면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보완한 거지 그래서 대인하기로서의 성능이 상당히 향상됐지 철안을 산탄처럼 쏴서 보완한다 이거네? 그렇지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조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나? 대형 화포에는 철안을 놓고 쏜 예가 있는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소형 화포에서 흔히 쓰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무슨 문제? 철안 쏘는데 이전처럼 경목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화약! 경목을 놓고 쇠구슬을 몇 발 넣어서 성벽이나 배 아래로 쏜다면 어떻게 될까? 화살은 기시 고정대 역할을 해주니까 떨어지지 않겠지만 철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 확 떨어지겠구만! 그래서 철안을 쏠 때는 경목이 아니라 차륙같이 무른 소재를 화약과 발사체 사이에 넣어서 밀봉역으로 썼어 이걸 토격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토격으로 철안을 덮어버리면 아 이게 뭐 무른 토격이 철안을 물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가? 그렇지 그러면 당대의 화약무기 기술은 명나라 쪽이 많이 앞서 있었던 건가?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 오늘 중국 사람에게서 화포의 법을 전습하여 모화관에서 쏘아보았으나 별로 맹렬한 힘이 없어 45밖에 표적을 세우고 쏘았는데도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포는 한발이 당패에 맞았는데 도로 튕겼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삼나무의 재를 쓰기 때문에 빠르고 맹렬한데 여기서는 버드나무 재를 쓰기 때문에 맹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기계가 매우 둔하여 우리나라 포만 못합니다 잠깐 중국 사람들이 재료 문제라고 해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변명 같아 보이는데 화포식 언어에 적힌 제약식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당시 습득한 명나라식 화약은 에너지가 276kcal per kg으로 제약식에 기입된 화약 중에 가장 뒤떨어져 반대로 조선이 쓰던 화약은 442kcal per kg으로 훨씬 뛰어났지 그러면 명나라는 그렇다고 치고 일본은? 일본은 명나라의 화약 기술을 얻은 뒤에 자국의 원료 조달이나 환경에 맞춰서 짧은 시간 안에 독자적인 화약 조합비를 만들었어 게다가 전쟁이 잦은 나라라 기술이 개량이나 발전도 빠른 편이었고 그래서 부산에 들어온 일본 기술자나 외골을 다독여서 일본의 기술을 캐낼 수 있었던 거지 일본 외인 평장 친이 가지고 온 총통이 지극히 정교하고 제전 화약도 또한 맹렬합니다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그의 원대로 당상의 직을 재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뭐 화약이 엄청나게 맹렬했구만 실제로 화포식 언어에 나오는 외화약은 에너지가 517kcal per kg으로 조선 화약보다 좀 강한 편이야 염초나 유황 같은 화약 재료를 구하는 게 조선보다 쉬운 환경이라 재법이 변한 게 아닌가 싶어 유럽에서 온 배들의 영향도 좀 받았을 거고 말이야 화약 제조법은 가장 늦게 받아들었을 텐데 환경상 발전이 빨랐다 신기하네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조선은 송종 명중 기간 동안 명나라나 일본의 화약 조제법 차이를 조선의 조제법과 비교하면서 화약 제조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켰어 이게 뭐 시기를 보니까 그렇게 개발하려는 와중에 터진 게 을묘해변이었구만 을묘해변은 조선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지 그간 외구는 많아야 수백 명 규모가 고작이었는데 난데없이 6천 명 이상의 외구가 화약 무기까지 들고 쳐들어오니까 이러다간 장차 만 명쯤 되는 외구가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은 하게 됐지 그래서 조선은 무기들도 대대적인 계량에 착수했지 후대에 남은 천지현황의 대형 총통이나 판옥성 같은 임진왜란 당시의 무기들도 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거야 일단은 기존의 총통에 중국에서는 철안과 토격 그리고 일본에서는 개선된 화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량했다 이거구만 그렇지 하지만 기존 총통은 화살 쏘는 데 맞춰 개발된 거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게 어려웠어 기존 총통은 총신 길이도 짧고 연소실도 작아서 철안과 연소 시간이 짧은 신형 화약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웠거든 아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발사체와 화약에 맞춘 좀 더 강력한 개인화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건가? 그렇지 세상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총통을 원하게 되지